이번에는 사캉스 즐기고 왔는데 사캉스 모르세요? 진짜요? 사캉스는 뭐예요? 우리만 알아, 우리만 알아. 나 사캉스 알아요. 사캉스 알아요. 차에서 자는 거예요. 저희 딸, 태리가 부쩍 잠시점이 좀 늘었어요. 아기가 잠 뜰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안아주다 보면. 여기 누가 전기 충격으로 빡 쏜 것처럼. 아, 맞아. 오늘은 매콤한 닭불고기 만들어봤는데요. 맛있겠다. 디저트를 준비해봤어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디저트가 아니에요. 신비로운 디저트예요. 이거는 차예요. 여기에 새콤한 맛을 위해서 레몬청을 한번 넣어볼게요. 이 영상 수사ım에서 완전enos라. 야! 뭐야?! 아니야 그건... を